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화드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마무리 파이널을 맞이해서 진짜 공부 이야기 그 세 번째 진짜 공부는 끝이 좋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줬어요? 저 이제 인별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학교 생활할 때 너무너무 아꼈던 제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임고를 본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 갖고 왔길래 자랑하려고. 자, 아무튼 진짜 공부는 끝이 좋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목별 학습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거 말고 진짜 내가 마무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제 진짜 공부 이야기 세 번째인데 한번 봅시다. 제가 9월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그죠? 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수는 그대로일 뿐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청평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자,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이 이후에 남아있는 이 시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이제 선선해졌어요. 뭔가 좀 춥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죠? 하늘만 봐도 가을 하늘이고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고 너무너무 청명한 하늘에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계절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죠? 왜?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디데이가 다가오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 공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5월 달에 처음만 어렵다라고 해서 메가스터디 본사 지하 1층에 있는 그 스튜디오에 붙어있는 예전 광고 문구를 가져갔었죠. 그리고 5월 15일 날 두 번째 답을 해준다. 진짜 공부는 답을 준다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캐스트에서는 제가 이 강자가 좋아하라고 해서 제 강자를 약간 홍보 아닌 홍보처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메가스터디의 진짜 공부 이야기 그 세 번째입니다. 그 지하 스튜디오에 붙어있는 마지막 이제 그 큰 광고 뭐라고요? 팜플렛? 이런 건데 뭐라 뭐라 써있죠? 뭐라 써있었게 진짜 공부는 끝이 좋다. 작은 글씨가 나와있어요.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써드립니다. 반밖에 안 남았다. 반이나 남았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시간은 간다. 그리고 시험은 끝나봐야 안다. 이런 어떤 문구와 함께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메가스터디 광고였습니다. 몇 년 전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물이 요만큼 반이 남아있을 때 우와 반씩이나 남았네. 아, 반밖에 안 남았어? 이 시각의 차이야.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총평에서 점수는 그대로일 뿐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라고 그랬지. 마찬가지야. 똑같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반밖에 안 남았다. 반이나 남았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반 밖에. 반이나. 여러분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중요한 거는 시험은 끝나봐야 합니다. 우리가 수험생활 하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많은 시험들을 봤잖아요. 자, 시험 풀면서 우와, 느낌이 좋아. 끝나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또는 딱 아휴, 큰일났네. 망했네. 근데 생각보다 잘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끝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미리 겁먹을 필요 없고요. 미리 좌절할 필요 없고요. 미리 들뜰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점수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점수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점수는 여러분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 수험생활 과정에서 점수를 내기 위한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면 그 공부 과정에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검토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9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9월달 모의고사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복귀해가면서 어? 내가 이 부분에서 놓쳤구나. 이걸 내가 이렇게 잘못 해석했구나를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이 좋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나무응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Q&A 게시판에 아이들이 상담글을 올리거든. 근데 이제 정말 미안하게도 이 캐스트를 찍는 오늘 기준으로 좀 Q&A가 밀렸어요. 한 4, 50개가 밀려 있는데 물론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업 끝나고 열심히 또 할게요. 열심히 할 테니까 새벽에 할 겁니다. 대나무응을 찾아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찾아오세요. 근데 그렇게 찾아온 친구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줬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 아이의 고민이 아니고 내가 아이한테 해준 이야기야. 그 이야기 중에서 이런 걸 볼게. 공부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자리에 앉아서 집중하게끔 진화하지 않았거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탐험하고 호기심을 자극시켜가지고 뭔가를 찾아내고 발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하면 할수록 자존심을 갉아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게 그래요. 뭔가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알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걸 자꾸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실수투성이에다가 실패의 연속이니까 자존감을 갉아먹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요? 경쟁사회니까. 우리 수험생활 자체가 상대평가 아닙니까? 내가 같은 감옥에 같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그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우위를 점해야 돼. 참 안타깝지만 사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나의 안 좋은 점만 찾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비교 대상군이 나보다 잘 못하는 친구들을 비교 대상군으로 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나마 뭔가 조금 낫거나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어? 저 친구는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는데 난 벌써 화장실 두 번이나 갔네. 아 미쳤나봐. 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자꾸 나를 갉아먹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라고 해서 누군가의 수강 후기, 누군가의 무슨 합격 수기, 누군가의 현실적인 조언, 또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 등등등 조언을 듣는 거는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데 조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한없이 내가 작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야겠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수험생 중에 그런 친구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그럴 수밖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니까. 그렇잖아. 누군가는 선의의 마음으로 조언을 했지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하는 게 자꾸 틀렸다고 뭐라 트집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꾸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하나 없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또한 내가 분명히 시험을 볼 땐 알고 있는 거였어요. 끝나고 나니까 내가 아 이거 왜 틀렸지? 근데 그 실수가 자꾸 반복됩니다. 시험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어떻게 된다고? 자꾸 반복되는 거야. 그럼 그 실수가 반복되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나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나? 아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어떤 부분을 내가 점검해야 되지? 혼란의 연속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어? 이거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죠.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뭐가 된다?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수능 망하면 어떡하지? 아 이러다가 내가 남은 시간에 집중 못하면 어떡하지? 왜 자꾸 나는 남은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딴 생각하지? 왜 자꾸 걱정만 많지? 자기 자신을 자꾸 갉아먹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 해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결국엔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내기가 되게 두렵죠. 어렵습니다. 의욕적으로 뭔가 하려면 자신감이 기본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의욕적으로 뭔가 찾아보고 공부하는 건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니까 자신감이 또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고 악순환의 반복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퀘스트를 보고 지금 여기까지 보셨다면 혹시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끊어냅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까먹었다라고 할지언정 내가 오랜 시간 붙들어 앉아서 집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일단 대단한 거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분명히 어딘가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아직 임계점이라고 하는 여기를 뚫고 나오지 못했을 뿐이야.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점수가 여러분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물론 이제 그 점수를 내기 위한 시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좀 지키고 자존감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시고 시험 보기 전에 긴장하는 긴장합니다. 누구나 다 긴장합니다. 아, 선생님! 저는 긴장 안 해요. 저는 멘탈이 강철 멘탈이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 내가 실수가 있었다? 긴장한 거예요. 긴장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긴장하거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자꾸 실수를 한다고 하길래 시험지를 받잖아요. 받고 바로 푸는 거 아니잖아. 시작 좀 울리기 전까지 일단은 눈을 감고 심호흡하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거를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심호흡 한 두세 번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긴장을 완화시킬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지만 제가 대학생 때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시험 볼 때 어떻게 했게. 시험지 봤잖아. 그러면 딱 갖고 나서 후 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거 나오면 돼. 할 수 있어. 하고 시험지 딱 펼치죠. 그럼 시험지를 볼 때. 임고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야. 시험지를 펼쳤을 때 바로 안 풀었습니다. 저는. 이건 내 경험이에요. 물론 전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한 번 쭉 훑어봐요. 어? 모르는 문제 나왔네. 큰일 났네. 하고 이제 들어가면 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야.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푸는 거 말고 심호흡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멘탈 좀 정리하고 긴장을 좀 완화시킨 다음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한 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다? 멘탈 관리입니다. 결국은 멘탈 관리예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과 멘탈을 관리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수능에서의 기적은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수능에서의 기적입니다. 늘 얘기하죠. 찍어서 맞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찍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1, 2, 3, 4, 5번을 찍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찍을 거 아니야. 수능에서의 기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맞출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늘 그러했듯 긍정의 힘을 갖다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할 테니 제가 지금은 Q&A가 밀렸지만 조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좀 얘기할 때는 없고 너무 짜증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날 것 같다. 찾아오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멘탈 케어합시다. 그쳤죠? 남은 시간 정리 잘하시고 여러분의 기적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상사 김종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멘